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구석 모두 다 국내산 오징어만을 엄선을 했습니다. 이 구성이요. 그리고 저희가 20봉 30봉을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35봉 6가지 서로 다른 맛을 보내드리는 가격이 36810원까지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저희가 지금부터 구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6가지 다른 맛입니다. 그렇죠. 마트 편의점에서 똑같이 보셨겠죠. 전개구이, 불고기, 버터구이 뿐만 아니라 슬라이스도 들어가고요. 꽃보다 오징어 소프트까지도. 한양식품의 베스트셀러만 엮었는데요. 제일 하이라이트는 쇼다리죠. 쇼다리 쇼다리 쇼쇼 마트 편의점에서 많이 보셨던 오리지널 쇼다리까지도 준비했는데 저희가 정말 풍성한 구성을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저희가 이 팩을 개봉한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저희가 말씀드렸죠. 35봉을 똑같은 맛으로 보내드리게 되면 우리 고객 여러분들은 드시다가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가지 서로 다른 맛을 보내드리는데 저희가 6가지 서로 다른 맛을 이렇게 이쁜 쟁반에 담아봤는데 진짜 풍성하죠. 나연씨 뭐 드실래요 그러면? 저는 쇼다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창시절부터 시작해서 한양식품을 대표하는 게 바로 쇼다리니까 그러니까 쇼다리를 전자레인지에 20초 정도 돌려주시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생명 진짜 이 향기까지 너무 좋은데 네 이렇게 그리고 요즘 또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저녁에는요 시원한 보리 음료가 생각이 나거든요. 자 보리 음료를 그냥 시원하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지금 보시는 오리지널 쇼다리를 잘근잘근잘근 씹으시면 역시 바로 추억의 그 맛이에요. 그러니까요 맛 또한 좋고요. 타우린 성분 너무 많은 거죠. 오징어잖아요. 오징어 국내산으로 맞춰 드릴 때 가져가세요. 자 여러분 저희가 구성을 35번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6가지 서로 다른 맛으로 보내드리는데 자 오늘의 구성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고객이라분들 요 오징어 망고끼를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